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솔비씨, 노은씨 그리고 김영철씨 자연쇼 찬스를 하시는 분들은 찬스, 주사위를 던져서 찬스를 선곡하시면 됩니다 일단 솔비씨 한번 써보시겠습니까? 잘 돌려야 돼 찬스 씁니다 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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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대박이다 직장하지만 연기는 보여주세요 한도는 100%였나요? 처음하는 거야 노래방에 디지털 쓰고 들어오면 1번방 한번 소리 좀 어떻게 해 긴장돼 너에게 쓰는 편지 이 분이 굉장히 랩도 잘하시고요 이 두 분이 호흡이 좋습니다 일본방에 2000년대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그러니까 박수홍씨가 이 노래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? 근데 랩을 되게 잘하시죠 잘하시죠? 잘하시네요, 이 분이 랩을 잘하시나요? 들어갔어요 들어가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 이벤트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저기 혹시 제가 목표 박수홍이냐 연기한다며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한도 세트를 드려요 그 가수 솔비 아세요? 솔비가 선성그룹 탈푼이라고 있었잖아요 탈푼의 노래 이 노래 불러주시면 안하니요 근데 이게 탈푼의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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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요? 솔비 알아 솔비 알아 그럼 일단 불러시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너무 와요, 나도 솔비 노래만 하면 돼요 지금 박수홍씨도 해피투게임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아, 나 모르는데 탈푼의 노래 어, 솔비가 찾는데? 솔비 솔로곡이 낫다고 그랬잖아 솔비가 찾는데 자, 솔비 노래를 찾는데요 과연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시작했다 뭐지? 없단가? 아, 벌받을거야? 아, 근데 이 노래 할 것 같았어요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자, 솔비씨 벌받을거야? 어휴, 너무 힘들다 어? 어떻게 안 보여? 자, 나가십니까 노래 알아요, 노래 알아요 지금 가면 돼요? 그렇죠, 빨리 가요 빨리 가세요 아, 쉽겠다 솔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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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세요, 부르세요, 부르세요 같이 부르세요, 같이 부르세요. 같이 부르세요, 같이 부르세요. 죄송합니다. 이야, 부럽다. 같이 부르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